네, 지금 클립에서 설명할 내용은 C++ 구조체의 아주 특별한 포인터 This에 관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작성된 소스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B 구조체 SetAge 멤버 함수를 노출하죠. 그리고 B 값을 바꾸기 위해서 B의 주소를 전달합니다. 여기서는 This로 받았죠? 프린트피플 역시 마찬가지로 B의 멤버이기 때문에 B의 화살표를 적어줘야 되고 B를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B의 시작 주소, 구조체 시작 주소를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멤버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주소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멤버 함수를 호출한 이 객체, 이 B 구조체 시작 주소가 자동으로 프린트피플, 각각의 멤버 함수 SetAge에 전달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전달되는 포인터는 키워드로 Thi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달된 This를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This로 대치를 해줍니다. SetAg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This가 자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우고 This, Underscore 대신에 This를 써주는 거죠. 그러면 프린트피플은 더 이상 B를 파라미터로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프린트피플의 인자는 몇 개입니까? 네, C에서는 0입니다. 하지만 멤버 함수인 경우는 지금은 1입니다. This가 자동으로 전달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This콜이라고 합니다. 저번 클립을 통해서 C의 함수와 C뿔뿔의 함수가 다르다는 것을 봤었죠. 실제로 오버로딩 때문에 C뿔뿔에서 함수를 정의하면 함수 이름 그대로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함수 이름을 컴파일러가 이렇게 변경합니다. NameMangling이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멤버 함수 역시 그냥 함수와 다릅니다. 첫 번째 인자로 자기 자신, 객체, 시약 주소가 항상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B로 전달해서는 안되겠죠? 인자는 몇 개입니까? 영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지만 실제로는 인자가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 첫 번째 인자가 This는 여기서 생략되어 있고 하지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C뿔뿔의 그룹자입니다. 빌드 메뉴에서 Rebuild All을 선택을 한 다음에 디버그 메뉴에서 실행을 해보면 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요. People의 멤버 함수 Print People에서 This는 자기 자신의 시약 주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멤버를 접근할 때는 구조체의 멤버이기 때문에 구조체 포인터를 써서 This의 화살표를 써주는 것이 관렙니다. 하지만 멤버 함수 안에서는 자기 자신의 멤버를 접근할 때는 구조체 이름과 화살표, 자기 자신인 경우는 생략해도 됩니다. 자동으로 This가 붙는 거죠. 자, 이것을 This가 자동으로 붙는다고 하고요. 실제로 관례상 자기 자신의 멤버를 접근하는 경우는 This를 써줘도 되지만 죄송합니다. 보통 써주지 않습니다. This를 생각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고요. 네, 제대로 실행도 다 됩니다. 자, This 포인터 아시겠죠? 자, 구분하십시오. 이것을 This호출 관례, 일반 함수는 C호출 관례, 그리고 C뿔뿔에서 작성한 함수는 C뿔뿔 호출 관례를 따라서 호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조체가, C뿔뿔의 구조체가 함수도 멤버로 가지고 변수도 멤버로 가진다는 걸 알았고요. 이렇게 멤버로 가지는 변수를 멤버 베리어블, 함수를 멤버로 가질 때는 멤버 펑션, 혹은 property, 메서드, 표준, 뭐, 그, 스몰스크립트 같은 데서 메서드 이런 말을 씁니다. 하지만 C뿔뿔의 표준 영어는 멤버 펑션입니다. 자, 지금 이 기능은 C뿔뿔에서만 되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구조체가 멤버 변수뿐만 아니라 멤버 함수도 가질 때 이런 구조체를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럭트를 클래스라고 바꾸면 되고요. 지금은 접근 권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접근 권한 문제 때문에 접근 권한을 전부 다 퍼블릭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똑같이 되고요. 실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금 C과정이지만 여러분은 C뿔뿔에서 가장 중요한 클래스의 중요한 개념을 지금 익힌 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C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를 쓰지 않고 그대로 스트럭트를 쓰도록 하고요. 이 부분도 퍼블릭도 생략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 함수를 가지는 구조체를 메모리 할당할 때는 U를 씁니다. 그러면 실제로 메모리 할당을 하고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여기는 지금 생성자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출되지 않고요. 딜리트는 메모리 해제하기 전에 바로 오전에 파괴자를 호출하고 메모리 해제를 하는데 파괴자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호출하지 않습니다. 생성자는 아주 특별하게 정의된 멤버 함수고요. 파괴자 역시 아주 특별하게 정의된 멤버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조체 설명을 마칠려고 합니다. 구조체에 아직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링크드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구조체 포인트를 자기 자신의 멤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체 멤버를 이런 타입이 아니라 특정한 몇 비트만 차지하도록 비트필드 구조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지금은 문법 위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공용체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공용체는 구조체는 이런 멤버들을 위해서 모두가 메모리 할당이 됩니다. 공용체는 이런 멤버들 중에서 가장 큰 멤버를 위해서만 메모리 할당이 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가끔 사용할 일이 있고, 하지만 이번 클립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후에 클립을 설명하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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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